이 외놈들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껌뻑 죽는다니까? 지리산 노카미 조센트라는 오사마가 보수가 사장을 안하면 무엇을 할까라 행여, 같이 안 가실랍니까? 내가 그만두라고 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리산 노카미 조센트라는 오사마가 捕먹는 건가? 형님이나 나나, 이 외놈한테 갚을 것이 있지 않소 어차피 잡힐 거 아니오?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? 여쏘서 가만히 오더워 개시대야만 올리보도 하나 혼자 산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다시 돌아가야 돼 갓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